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22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올해는 영적으로 신뢰한 은혜가 임하시고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념하다 하실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매번 있으면서도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가 기회이지 지나고 나면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뭔가를 바꾸어야지 내가 뭔가를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아무리 전노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바꾸라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운명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의 답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근원적인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때 근원적인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배경적 운명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예사를 어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배경적 운명 그리고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살아오면서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뭐가 있는가 하면 습관적 운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운명 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운명에 그대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략길을 걸어갈 때 실패한 것이 출애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애급의 배경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광략길을 걸어가며 실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굉장한 메시지를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습관적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략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개혁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바꾸면 되겠느냐 오늘 2사여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나 2사여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인만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고 2사여서 40장 27절과 31절의 말씀이 보게 되면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교회에 다니시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후대에 또 그대로 가도록 그냥 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왔느냐 못나왔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근원적, 배경적, 습관적, 음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실패로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버리고 깨닫고 여기서 빠져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근원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배경적 운명과 가문에 이미 와 있는 그것은 가문에 이미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습관적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문제나 내게 있는 삶에 있어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계속적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인생 개혁에 내 인생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인생 개혁에 있어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내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말은 여러분들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이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바꿔야 될 것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 가장 빠른 해답들이 나와요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 가장 빠른 해답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른 답들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의 형평과 나의 처지를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고 부르셨어 모르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알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나가라고 하냐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요 하나님이 갈대와 우루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자꾸 나가라 그럽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깜짝 놀랐어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불러 너를 가난 땅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 또 안 가 어느 날 형님이 돌아가셨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차례가 자기네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누굴 데리고 가는가 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자 아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서 생각이 바뀌지 않가 아브라함이 가면서 계속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일 아니에요 그 이스마일이 지금까지 지구상의 문제하로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022년을 하나님의 축복의 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각이 20년 동안 고생하고서야 야곱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창세계 36장 10절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나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아들을 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시딘이라고 하는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요셉과 다인만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정에 집안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리고 다이슨 장인되는 사울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의 어떤 가정의 문제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비전을 찾았고 다인 역시 비전을 찾아 성공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운명을 확 바꿔야 된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흑암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망했을 거예요 다이도 망하고 요셉도 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꿀 생각이 뭡니까? 자꾸 내 수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 왜 흔들립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교만해집니까?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수준의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 개혁에 있어서 우리는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많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유도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인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될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합니다 주님이 십자에서 못 박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약속은 또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오 성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약속인 것까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꾸어야 하는데 뭘 바꾸어야 되느냐 인마니엘 하신다 봐요 하나님이 인마니엘 하시니 우리가 뭘 바꾸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늘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힘을 얻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기도로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들 산업 현장 속에 모든 것을 다 기도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가정이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꾸 모든 현장 모든 일들을 기도 속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인만의 일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정시의 기도요 무시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선고한 사람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냥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생각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사람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방향을 맞추면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들의 기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생 개혁에 있어 경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25번 정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락기서에도 말락기 선지자에게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한 것이 뭔가 하면 말락기 3장 7절에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또 뭘 돌아옵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뭘 돌아오기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서 도적질을 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니라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우리도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두 집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요 열두 집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의 집화를 따로 둡니다 그러면서 열두 집화에다가 배분해야 될 이스라엘 땅을 열한 집화에다가 배분을 하면서 레이 집화가 받아 가져가야 될 육신적인 축복을 열한 집화에게 다 나누어 주고 레이 집화는 영적인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만 맡기면서 그 열두 집화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열한 집화에게 나누어 줬던 그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놔야 될 걸 줘야 될 걸 안 주니까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무슨 십의 일조를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라케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하지 않는지 너희가 시험해 봐라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내 집에 재난을 막아 줄 거다 믿으시면 하면 내 집에 재난을 막아 줄 거다 그리고 황충이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열방이 너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의 경제를 바꿔야 돼 그래서 십의 일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가세요 마태문 23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십의 일조를 성경은 스물한 다섯 군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십의 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여튼 천 원이라도 매월 천 원이라도 선교 헌금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선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말하는 거예요 선교를 놓쳤다? 전도를 놓쳤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축복해 주세요 안 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안 해 주는 거야 왜 그럴까? 그런데 내가 축복하란다고 축복하고 내가 벌 주라고 한다면 벌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일해 볼 때 제 성품을 볼 때 축복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벌 주라는 사람을 많이 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누가 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성경에 남는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사람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선교와 전도를 이해시킬까 이 사람이 선교와 전도를 이해하는 순간 내가 복을 달라고 하든 안 달라고 하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반드시 두게 돼 있어 나와 상관없이 믿으시면 하면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베일조와 더불어서 올해 꼭 여러분들 우리가 천원이라도 선교 한금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면적 축복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적인 축복은 시베일조를 가지고 받고 하나님의 이면적 축복은 선교와 전도, 헌금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해요 아멘 드릴 것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아멘하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여러분들 경제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후 인생까지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언젠가 결론이 내가 율법에서 나느냐 종교에서 나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복음에서 인생의 결론을 낼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노후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게 복음할 수 있는 노후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120대까지 사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죽어요 죽을 때도 이상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보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조적인 흑암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6장 1절에서 7절 더 나아가 13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잘 보는 것은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구조적인 흑암을 볼 줄 알아야 된다 2사회에서 7장 14절에 여러분도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사회에서 40장 21절과 31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사회에서 여러분들 40장 27절과 31절의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안이하신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을 것이다 제가 신년 메시지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원약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문제에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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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